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수수께끼 한 아내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 이름을 맞춰보세요 첫째 나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의 매일같이 한 번 이상 찾아가는 불청객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국말로는 두 글자 영어로는 P로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문제입니다 문제 Problem 그렇습니다 이 미스터 P 이 문제는 정말 달갑지 않은데도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 사례의 크고 작은 문제는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도 갈릴리 호반 평화로운 그 들력에도 오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한쪽에는 배고픈 군중이 한 5천명 이상이 예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은 그냥 한 사람 도시락밖에는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식으로 이 문제를 다시 표현한다면 이번 달에도 페이해야 할 빌들은 이렇게 쑥쑥 쌓였는데 내 은행 잔고에는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불균형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계시는 그곳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하는 것처럼 날로 과격해지는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반서방, 반기독교적인 테러 확산 그렇죠? 유럽은 물론 지금 이제 미국이 긴장하고 있고 두고 온 조국 한국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뉴욕도 알고 보면 굉장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로 심화되어 가는 지구촌의 빈부격차 이것도 대단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13%가 지구촌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거를 쉽게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지구촌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헝걸, 배고픔의 문제로 지금 배고파 죽겠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이어트 물만 먹어도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이 살을 좀 어떻게 좀 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의 핫 이슈는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입니다 한국은 지금 저출산 풍조로 인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과거 세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가 보여주듯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큼지막한 문제들 외에 여러분들이 다 표현은 안 하시지만 가족마다 또 소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하고 체크업하지 못한 몸이 이제 슬슬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을 애호사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미 우리를 초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15년 추수감사 주일을 지금 맞이했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이면 Thanksgiving Day를 우리가 온 가족들과 함께 맞이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개인적, 가정적 혹은 우리 주변 또 미국, 한국, 온 세계, 글로벌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과연 엑시트, 출구는 있는가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은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아마 오늘 예배당을 향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돌아오는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대답 없는 메아리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 있다 뭐가 있다고요? 출구가 있고 솔루션이 있다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솔루션은 의외로 아주 심플했습니다 보잘것 없는 물고기 두 마리와 버리떡 다섯 개 그걸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인가 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감사절만 되면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그냥 적당한 감사로 그냥 지나갈 뻔한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너 이런 감사 해봤어? 너 이런 감사 하고 있어? 여러분 갑자기 많은 떡이 생겨서 드린 감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가 다 채워진 후에 들여진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언밸런스 디멘드와 서플라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took the lobes 떡을 드시고 아마 물고기는 그냥 비린내 나서 그런지 그냥 두신 것 같고 떡만 이렇게 드셨어요 그리고 gave thanks That's it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바로 이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그러니까 기적의 어머니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와요 제가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마중물 순수한 우리말이죠 더운 여름날 목이 말라서 펌프에 가보면 그래서 막 펌프질을 하려고 보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 옆에 반드시 버켓이 하나 있고 거기에 바가지가 있고 물이 조금 남겨져 있어요 항상 그럼 성질 급한 사람은 목이 마르다고 그거 막 퍼마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가지를 떠가지고 펌프에다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펌프질을 하죠 한 번에 걸릴 때도 있지만 그냥 물이 쪼로록 가고 그냥 다 밑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바가지 더 또 붙죠 그리고 나서 잘 타이밍을 맞춰서 펌프질을 하면 하다가 탁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 아까 들어간 미지근한 물부터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하면 할수록 지하에 흐르는 시원한 그 물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를 위해서 미리 붓는 물 한두 바가지의 물 이걸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베세다 들력에서의 기적의 마중물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그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의 역사에도 그런 스토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Thanksgiving Sunday와 이 주간에 청교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전에는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좀 감추어진 이야기 한 토막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신대륙의 꿈을 안고 유럽을 떠나서 그 신대륙으로 향하던 메이플라워가 출범 두 달 만에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날을 더 항해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분의 식량이라도 좀 먹지 말고 비축하자 그런 뜻에서 사람들을 막아놓고 오늘 하루 금식의 날로 하십시다 오늘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버팁시다 그러면 하루 세 끼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반대하나? 그랬더니 저는 반대가 아니고요 찬성인데요 다만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금식의 날 그것보다는 감사의 날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밥을 못 먹어서 우리가 지금 기운이 없고 좀 그걸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이렇게 준비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정하자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항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만큼 이제 그 신대륙에 우리가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는 중에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 신대륙의 꿈과 때묻지 않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감사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00편을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정확하게 닷새 후에 1620년 12월 21일에 저들은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예상보다 여러 날 일찍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양은 양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낳는 줄로 믿습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베세다 들력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두 가지 비결을 찾아내 봅니다 첫째로는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감사해 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문제 있었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당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알고 거기서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공동묘지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분명히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사경을 헤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해요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소설가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곡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나니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정말 어제는 지나간 히스토리라 잡을 수가 없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스테리라 또 확신할 수가 없고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선물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속에 문제가 여전히 꿈틀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감사는 문제가 끝난 후에 드려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그 한복판에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소한 일부터 작은 일부터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소한 일부터 작은 일부터 감사해 보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은 저를 보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고 손에 뭔가를 드셨어요 He took the loaves 떡을 드셨어요 우리 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떡을 드시고 이게 단순지 복수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ok the loaves 복수형으로 나와요 떡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 다섯 개를 다 드시고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그 중에 그냥 한 손으로 잡으실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들고 하셨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나 분명한 것은 떡을 몇 개 드셨다는 여러분 5병 2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자체가 작은 것이에요 사소한 것이에요 어린애가 가져온 도시락이에요 어른 성인의 한 끼 식량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미 작은 건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또 물고기는 제껴두고 이 떡만 몇 덩이 이렇게 드시고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큰 일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한 일을 경험하면 그때 가서 내가 멋지게 감사하리라 이런 생각들을 정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건만 잘 해결되면 신분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내가 그냥 선교지에 가고 그리고 이 로또만 착 걸리면 선교 헌금 도 왕창하고 그래서 이렇게 빵 터질 날을 자꾸 기대하고 뭔가 대박 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린다 말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정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중에 크고 작은 또 문제들이 막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치닫거리하고 또 거기 신경 쓰고 이 문제 해결하고 그러는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큰 것만 가지고 내가 한번 멋있게 감사해 버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한 그날은 잘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의외로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감사할 게 많은데 왜 저렇게 늘 불평이 많지? 이런 얘기는 듣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속사정은 모르고 객관적으로 그래도 저만 하면 나보다는 난데 우리보다는 난데도 이렇게 근심이 잠겨있고 또 그냥 한숨이 나오고 자주 제가 인용합니다마는 유대인 라삐 나흐만은 그의 명상집 빈의자 엠티체어라고 하는 그 작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감사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 그 정도 가지고도 그렇게 좋니? 참 기특하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게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같은 질문에 대해서 좋지 않습니다 요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너 그 정도 가지고도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니? 그러면 진짜 힘든 게 뭔지 한번 보여줄까? It's all up to you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태도요 마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태도가 축복의 물꼬 기적의 물꼬를 여러분에게로 향하기로 하실 수 있고 이미 여러분에게 거의 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설교가 길면 아이들은 열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서 폭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화염병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 격차 이 불균형 이 구조적인 모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은 떡을 드셨습니다 비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차하게 처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아주 침착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마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셨습니다 저분이 주실까 안 주실까 지난번에도 안 주셨는데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지난번보다 더 세게 악을 쓰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우리의 기도와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보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하신 일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신앙생활의 샘플로 삼으라고 예수님을 좀 닮으라고 그 영적인 세계만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선을 긋는 것 좋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도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은 막 무서워하고 겁내하는데 겁없는 어린아이가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은 채 아빠한테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성이 다분히 많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것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 믿음이 바로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눠주기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로 이 갈릴리 호반 베세다 들력에서 일어났던 이 동일한 기적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한 복판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탔던 메이플라워 배 안에서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정말 내일이 불안하고 양식은 떨어져가고 여전히 어려움은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루를 금식하되 그냥 금식의 날 그러지 않고 감사의 날이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름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보다 며칠을 앞당겨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위로와 기적이 동일한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은 연호회보다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립 40주년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숙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일도 한 가지 일을 5년 10년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세탁소 일도 그렇고 왕초보였는데 한 10년 하면 정말 눈 감고도 척척척척하는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일이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째 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정말 40년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섬김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신앙 초보적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제 좀 더 그래서 한 살 때의 감사가 있고 열 살 때의 감사의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스무 살 때의 감사의 레벨이 있고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40세 때의 감사의 수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꼬마들이나 하는 그런 차원의 감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저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조금 주면 울음 또 끝이고 그 다음에 좀 사탕 주면 웃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맴돌고 있다면 이것은 참 세월 앞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도 참 민망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또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어제보다는 오늘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Give Thanks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은 평상시에도 많이 부르지만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부를 때 참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 노랫말을 음미해 보면서 참 깊다 참 성숙하다 쉬운데 참 깊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찬성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성령의 감동에 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전 존재를 여기에 실어서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분명 성숙한 감사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한글자막 by 한효정